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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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주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적자지만요 5천명, 3천명, 5천명, 7천명을 넘어서 1만 명까지 도달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근엔 좀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래요 뭔가 그렇더라구요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조회수를 신경쓰게 되고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항상 업로드하고 나서 조회수에 그런 신경을 쓰다보니까 대본을 쓰는 것조차도 영상을 만드는 시간조차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멈친멈칫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업로드를 자주 못했는데 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실 구독자 1만 명도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달성했는데요 한 수요일쯤까지 해서 기존에 출석체크 하신 분들의 현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실망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든거죠 아... 막 고민이 됐어요 뭘 하나 더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더 비싼 걸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했어도 아직은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조회수로만 수익을 당기기는 좀 어려운 거고 대기업 대기업의 광고는 들어오진 않고 있어서 아... 여러가지 협찬 문의라든지 그런 광고 문의는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제 채널의 방향성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좋은 광고를 받을 수 있으면 그때 받아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 한도선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마련해 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찐 구독자분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하나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요 보통 영상당 35분에서 40분 정도 최대 50분 정도까지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며칠동안 눈알 빠질 것 같이 모니터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을 한 5분에 추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따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대단하세요 좋은 의미로 대단하십니다 7천명 이벤트 이후에 여태까지 만 명까지 22개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그 22개 영상 모두에 출석 체크를 하신 분들이 총 1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 하시고 보통 많아야 다섯 번 하시거나 아니면 열 번 밑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 안 나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정말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하는 마음이 강동을 정말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출석 체크를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상품을 아쉽게도 출석 체크를 하시지 못하셨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일반 상품도 준비해봤고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동동동동동 첫 번째 상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갤럭시 버즈2와 아디다스 한정 케이스입니다 버즈2는 그라팔티 색상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뿅 네 이번에도 무선 이어폰인데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검은 색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뿅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년 버전이고요 네 번째 상품은 베이스어스의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용량이 2만 밀리암페아인데요 최대 100와트 출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이 가능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짠 로지텍 G304 마우스 검정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요 아마존 에코쇼 2세대 2019년 버전인데요 화면 크기는 10인치고요 이거는 제가 원래 리뷰하려고 구매한 제품이었는데 많이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거의 새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넷플릭스는 최대 SD 화질까지만 지원하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평소에 스피커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유용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영어가 되신다면 알렉사를 호출해서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상품은요 샤오미 밑박스 S인데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 제가 사용하던 제품인데요 많이는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스페셜 상품은요 이북 리더기 중 하나인 오닉스 북스의 포크 프로인데요 지금 단종되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국내 이북 리더기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북 리더기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오래된 이북 리더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실 만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셜 상품으로 여덟 가지를 준비해봤고요 단 한 번이라도 출석 체크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상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추석 체크는 못하셨지만 조용하게 샤이하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반 상품도 준비해봤습니다 이 스페셜 상품에 도전하셨던 분들은 스페셜 상품과 일반 상품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일반 상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 상품은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상품은 무엇일까요? 노즈텍 G304 마우스 파란 색깔을 준비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샤오미 즈미 보조배터리입니다 용량도 많고 PD 출력도 지원하기 때문에 평소에 보조배터리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유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상품은요 샤오미 미스틱이고요 스페셜 상품에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샤오미 빅박스 S 그리고 일반 상품으로는 샤오미의 미스틱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미스틱은 휴대하시면서 사용하기에는 더 좋은 제품이니까 평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11가지의 상품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저녁 9시까지고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기존에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질문 써있는 대로 다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12월 7일 저녁쯤에 당첨자 발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추석 체크를 많이 하신 다섯 분께 원래는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분들이 추석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추석 체크를 하신 분들이 1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14분께는 간식거리나 이런 걸 따로 포장을 해가지고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추석 체크를 모두 하신 14분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당첨자 발표 후에 예쁘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한 번 차이로 이분들은 좀 못 받으시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래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짓네요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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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